출입문 닫습니다.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모란, 모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바로 손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수족부 재활치료, 365일 입원 가능한 성심 한방병원은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Moran. Moran. The station number is K2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성남학원으로 가실 분은 모란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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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